2018년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대세로 자리 잡은 스타들 저희는 맨날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매번이 곱이고 곱이고 숙제고 시험이고 이런데 하지만 대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과연 대세 스타들은 2019년도를 뜨겁게 불태울 수 있을까요? 스타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예측해봤습니다. 2019년에도 더 환하게 빛날 예정인 청춘 스타들 올해도 빛내줄 그들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꾸준히 쌓은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던 2018년 드라마 첫 주연을 맡아 대설반열에 올랐던 정혜인 씨 이분이 작년보다 2019년 기회년에 주목을 받는 한 해이고 그 다음에 영화의 섭외도 더 콜이 들어올 거고 또 문서도 새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증식과 재테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올해도 부하 명예를 쟁취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다 가진 것 같았던 정혜인 씨도 갖지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응원해 주고 이런 솔메이트 같은 그런 좋은 벗 같은 느낌은 있지만 애인이 훅 들어온다 이거는 좀 약하네요 이어 2018년 영화 신과 함께 공작과 암수살인까지 무려 세 편의 영화로 쉼없이 달렸던 주지훈 씨 끊어 끊어라 저래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극에서 극을 달릴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공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그런 연기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지훈은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다 자기가 나름대로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주변에서 정확하게 이제 좀 가이드를 해준 그런 선택들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선입으면서도 전체를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선택을 해준다면 충분히 나름대로의 그런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바쁘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피로도가 몰려오고 제가 통풍이 있는데 그래서 통풍이 올라왔어요 상비약을 챙겨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연명하고 자기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자기관리는 건강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운전 이런 거에서 물론 당연히 음주운전은 안 하시겠지만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은 가볍게 스치군을 지나가고 드라마 김 비서가 왜 그럴까 해서 코믹한 모습과 깊은 감정 연기를 자유자재로 오간 박서준 씨 어떻게 표현하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캐릭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지만 이 고민을 넘어섰던 도전이 올해 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기획은 많고 인기도 상승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갑고 지적이면서도 재벌 2세의 이미지이면서 거기에 로맨스가 들어간 그런 분위기가 이분한테는 또 새로운 역할을 한번 강렬하게 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넘치는 끼를 갖춘 여자 스타들의 연예사업 전망은 어떨까 작년 드라마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만인의 연상으로 떠오른 손혜진 씨 데뷔 19년 차에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여배우인데요 이런 손혜진 씨는 영화 협상에서 만난 현빈 씨와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죠 두 사람은 작품에서 만나 우정을 쌓았을 뿐이라며 열애설을 극구 부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손혜진 씨의 마음을 누가 뺏을 수 있을까 이어 국민 썸녀로 불리는 박나래 씨 제가 연예계의 숨은 연예고수거든요 자칭 연예고수로 불리는 박나래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한팔사와 그의 후배 충재 씨와 썸을 탔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구를 만나야 진정행복할 수 있을까 기한 씨도 10월생이고 우리 나래 씨도 10월생이기 때문에 재물복이나 식복은 좋은데 한 번 또 서로가 좀 빈정이 상하면 뒤끝이 좀 장렬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에서 더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녀에게 어울리는 짝은 어쩌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방 한 방의 홈런을 노리는 스타일로 나래 씨가 좋은 가정을 형모양처처럼 의외로 또 이렇게 집 남편한테 몰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척해도 마음이 되게 여리고 순수한 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고지순한 사랑을 꿈꾸면서 때로는 친구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연상이 이 분을 품어주는 것이 어울린다 전국 방방곡곡 먹방 리스트 공개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던 이영자 씨 하지만 이영자 씨가 꼭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송에서 단골 식당 사장님을 몰래 마음에 담으며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누가 나 좋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아직 안 되고 애석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귀인의 도움은 있다 하니까 누군가가 좋은 친구와 인연이 되거나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높이 되고 널리 되고 자기 희생적인 부분을 또 있는 분이라 동갑보다는 연합 쪽으로 기우는 것이 더 좋다 손대는 일마다 대박 예감, 베테랑 배우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그 결과 신드롬을 만든 이병헌 씨 또 캐릭터도 아주 독특한 것이 처음 맡아보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좋은 작품도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같은 작품들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잘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대박을 친 이병헌 씨는 2019년에도 이 기운을 거침없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운이 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헐리우드처럼 또 이제 세계적으로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될 것이고 또 재물이 증식이 되는데 투자, 신탁, 부동산 매입 이런 거에서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인기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지만 아빠가 된 이병헌 씨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가 보여요 보이지만 태어나는 걸 따지면 1년 6개월에서 2년 후 정도에는 탄생을 할 것 같고 배우자와 좀 더 돈독하게 자녀들하고 이제 우리 애기하고 또 좋은 시간을 좀 갖는 것이 가정의 기운을 더 속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충무라의 절대적 카리스마 하정우 씨 2018년에도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7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직접 배정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에 이어 신과 함께 인과 연까지 흥행시킨 하정우 씨는 지난해 말 두세의 건물을 매입하며 자산 증식에도 힘을 쏟았죠 재물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윗바닥에서부터 계단을 밟아서 지금 대스타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운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스크린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단 정말 잃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음고생에 조금 들어오는 한 해이기 때문에 말조심, 윗조심도 하시지만 낙상, 낙마라 해서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약간의 부상 정도 이게 참 정말 어떤 계획하고 예상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보통 다른 영화들보다는 두 배 이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년 영화 예능 안방극장까지 점령했던 소지섭 씨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특히 데뷔 후 23년 만에 대상을 수상 2018년은 소지섭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딱 하나 그에게 없는 것이 있죠 45살이 되셔야 연애운이 가장 강렬하고 또 결혼이라는 운도 그때 들어오고 그 전까지는 친구처럼 지내시고 따뜻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시네요 그래서 소지섭 씨에게는 사람보다 이것에 더 몰두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아마 재테크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올해가 들어오는 3제에 있기 때문에 서류나 문서를 계약하고 움직일 때 반드시 이제 하자나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손실을 막는다 2018년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4세 스타들 거침없이 달리 준비를 마치고 2019년도 달굴 예정입니다